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고1, 고2.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죠. 고1은 정말 막 행복. 9월달 추석도 있고 나의 수입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. 고2도 고2다님 많이 해봤지만 현실감이 아직 없어요. 우리가 막 고3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 안 들어. 큰일이야. 지금 고2도 솔직히 11월 14일날 여러분 선배들 수능 끝나면 네가 바로 365 뒤만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2학기 때 막 축제 준비해. 학교는 나의 것. 이렇게. 고1도 이미 학교에 적응해가지고 학교에서 엄청 놀고 있거든. 그러다 갑자기 9월달에 시험 본대. 내신도 봐야 된대. 죽는 거지 이제. 제발 근데 9월달에 공부를 진짜 안 해요. 그건 1학년, 2학년 똑같아. 여러분들이 9월, 11월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. 조금만 한다면. 그 조금이 뭐냐. 그래서 캐스트를 찍어요. 학평은요.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 해당 교육청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9월달 거. 고3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. 9월달 거 작년, 재작년, 기출 3개년만 잘 풀어봐도 성적 잘 나올 수 있습니다. 특히 탐구는 진짜 그래요. 진짜입니다. 내가 해봐서 그래. 학교에서 몇 년 동안. 10년 넘게 해보니까 거의 문항 패턴이 비슷비슷하거든. 범위도 그렇고. 그러니까 3개년만 풀어봐도 진짜 잘 나옵니다. 탐구는. 3년치만 풀어보세요. 나머지 거 아무튼 비슷비슷해요. 기출문제만 잘 풀더라도. 두 번째는 내신하고 따로 놀면 안 돼. 내신 공부는 내신. 모의고사는 모의고사. 이렇게 하면 고3 때 후회예요. 이제. 같이 가야 됩니다. 하루를 어떻게든 막 쪼개야 돼요. 어떻게든 쪼개야 돼. 이제. 이제 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아직 고1 여러분들 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. 지금 만약에 엔수하고 있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봐봐. 고1 때 놀라고 이야기 안 할까요? 물론 놀라고 한다면. 너도 엔수해봐라.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. 아. 그러면 안 되잖아. 선배들.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. 고1 여러분들은 배수의 진을 쳤잖아. 엔수한 순간 교육과정이 바뀌어. 통사 통과로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선택과목 시즌 때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신 과목 잘 가져가면서 수시든 정시든 놓치지 말고 고1든 일단 가야 돼. 그럼 고2든 막 아싸 우리는 한 번 기회가 더 있다. 그러지 말라니까. 지금 잘 끝내려면 내신과 병행을 하면서 세 번째. 고1, 2한테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왜. 긴 말하면 또 잘 안 들어. 선택과목 정해야 돼요. 고1은 지금 정하면 더 좋은데. 아직은 막 통합사회 통합과학 절대평가로 보다 보니까 감각이 없고. 한 고1들은 11월쯤 되면 결정했으면 좋겠고. 고2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하세요. 이제. 고3 되서도 막 3월달, 4월달, 5월달에도 못 정하고. 막 사탐하고 과탐. 막 하나하나 병행하면서 사탐론 들어갔잖아. 그때 갈팡지팡 하지 말고 지금 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고1, 2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.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면. 앵간히 놀아. 정말 많이 놀더라고요. 지금 이 시즌. 앵간히 놀고. 두 번째는 기출문제라도 꼭 풀어보고. 3개년. 3개년입니다. 그 다음에 선택과목을 정하세요. 이것만 하더라도 9월달 여러분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. 정말 많이 놀거든요. 진짜. 막 2학년들은 어디 야영도 갔다 오고 창의적 창치 갔다 와가지고. 막 눈이 막 동태처럼 풀려가지고 수업시간이 들어가고 5교시에서 막 이러고. 그러지 말고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. 아셨죠? 조금만 움직여 가지고. 고1은 이번 교육과정 끝. 고2는 선택과목 정하고 내년에 끝. 이렇게 하시라고요. 아셨죠?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윤리과목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1, 2 합평을 잘 보시고 저는 고1 통합사회. 고2 윤사생윤 해설강에서 여러분이 기다려주시고요. 학평 9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사랑합니다.